이 카드 그냥 돈 먹고 쇼핑이나 하자 돈 줘 다이런스 여기 좋은 친구 다이런스 내장의 쇠 연고 마무리 다이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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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이 뭐 이렇게 약해 하지만 안맞았죠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뭘 뭐야 하나 아이고 유불이 이게 뭐야 구작솜 구작솜 망토와 센스 단검 구회 예 강 력하다 독바르기 있어야 겠는데 이정도면 깜짝이야 폭보를 망단했을까 마무리했을까 볼 것도 없이 마무리했어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었지 싶다 역시 몰루표 카드라서 히히 카드 잘 나오네 히히 카드 잘 나오네 강화할 게 없다 실과 바늘 못 참아 나 너니 왜 나와 정신 차려임마 내 찬성 실바 성능 지기네 까짓거 엘리트 하나 더 합시다 참아야 아네미라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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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블리트에 포 셔슬라고 고2야 껴놨는데 그지 아트놈이 크래쉬 가비즈 게임 안 뜰까? 멘토그래프 있다 인마 프로세싱 뚱땡이한테 맞더라도 그지 아트 뚱땡이 아 뚱땡이 하나 더 나왔어 박수 아 방어도 높은 뚱땡이 혐오무스럽다 진짜 아 재신 뚱땡이 아 난 행복해 미친거 아님 이거? 게임 준대 잘하네 역시 뚱땡이를 빨리 컷 해야 하는구만 out of the world 으 또 보니 사줄 아 각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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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방으로 막는거 봐 아니 게임 좀 잘하네 길각인가? 길각 아니지? 돌겠네 아 힐을 만화하네 뭐야 아 물약 먹지말걸 무적이다 물약 먹은거 완전 뻘짓 됐어 오늘의 교훈 뚱땡이 살려주지말자 뚱띠 뚱띠 디디디디디디디디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지는 지는 약화가 없네요 없어도 되네요 서로 딜 안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서로 싸우는게 아니라 그냥 서로 장난치는거 아닐까 순무님 감사합니다 순무님 순무 없었으면 많이 아팠을거 같은데 순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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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야 시포기야 먹을 수만 있다면 내게 다 들고 갈텐데 아이고 애매하다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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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 예예예예예 오호호호 룬피도 너무 탐스럽고 룬피할까? 수리건만 잘 발동시켜도 백파워 확 세지니까 수리검을 위한 룬피라미드 상선가서 수치 지워올까? 수치 안 지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나 수치 안 지우는 올바르에 overhead 수치 홙 좌측 백파 sha 나이스 리그튼 진짜 케바다 아지바렵네 달콤 순수 달콤 순수 검무 검무보다 망단이 났지 않을까 첫번부터 왜 저러는거야 게임 더럽게 하네 며용 며용 나 무검 와우 벌 미르라도 떠야겠는데 쥐이이이이이이이 들고 갈 게 없다 더러운 반사기 같으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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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찌찌. 이제 삐는 신이야. 말리니까 은근히 많네. 유독 가스라도 한잔. 그리탐도 두 절 먹이죠. 이제 삐는 신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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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만사신경. 청밀도 나왔네. 만사신경. 합성. 축밀. 축복. 쳐Íゃ?. 손으로 affirmative.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폭 쓰면 못잡잖아. 그러면은 다음 타지 잡아야겠다. 아니네 잡을 수 있네? 폭발하는 매천도나트 폭발하는 치즈방석 아잇 얘 뭐 딜을 안 쉬네? 수만 쉬고 딜하는 무호흡 딜링 머신 아잇 안녕하세요 별거 아니구만 별거구만 아잇 여기가자 방어할 것 잔상 정도인가 아잇 아잇 뭐 주판이야 주판을 어케 돌려 까깝포셔스 하는거 보다 그냥 바다 지우는게 낫지 않을까 되게 순수 있어가지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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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단다 어디갔어 아잇 아잇 힘 깎는거 봐 거지같은 게임 아잇 아잇 힘 마이너스이야 딜이 안들어가 팀 마이너스 팀 마이너스 산 아잇 금강좌 개도 제비 환살 쌍장쌍 첫 턴에 뜬거는 호감이네 호션은 비호감이네 호션은 비호감이네 호션은 비호감이네 호션은 비호감이네 호션은 비호감이네 랩 배그 컸 왼bright 학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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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너의 패배다. 22짜리 단도 2개 나오는 망토가 단건 맛을 봐라. 148민척. 86. 물카 15장. 저열두장. 369. 백방어. 부채 없었으면 죽었다는 얘기네. 무섭다. 무섭다. 고맙습니다.